안녕하세요. 법원 경매 매수신청 입찰대리 원흥역 동원스카이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. 오늘은 7월 16일에 유찰이 두 번째 진행되는 고양시 덕양구 오금동 삼송 우미라 피아노 타운하우스 내용입니다. 최저 매각가격 9억 7백만원에서 49% 떨어진 4억 4천 4백 4십 3만원에서 경매가 시작됩니다. 반값에서 고급 타운하우스를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. 구조는 복층이며 방세계 욕실 3개이며 다락이 있습니다. 고급 타운하우스를 반값에 취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. 매수신청 대리 문의는 법원 등록 경매 매수신청 대리인 원흥역 동원스카이 공인중개사 사무소로 연락주십시오.